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요즘에 날씨 너무 덥잖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어볼게 짠 이거 구구바가 새로운 맛이 출시됐다 구구바 스트로베리 맛 날씨 더워가지고 한번 먹어볼게 구구바 스트로베리 맛 딸기맛 이게 겉에 부분이 코팅된게 딸기맛 초코로 코팅된거거든 겉에 부분이 딸기맛 초코로 코팅된거고 안에는 그냥 일반 안에는 일반 밀크맛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 안에는 그냥 밀크맛 아이스크림이야 아 여기 먹다보니까는 안에도 딸기맛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긴 들어있어 그러니까 안에 하얀 밀크맛 아이스크림도 들어있고 딸기맛 아이스크림도 들어있어 안에 여기 봐봐 여기 안에 하얀색 아이스크림도 들어있고 약간 분홍색 아이스크림도 들어있지 여기 약간 딸기 시럽같은게 있잖아 근데 막상 딸기 시럽은 잘 안보여 막상 딸기 시럽은 잘 안보이는데 음 아무튼 맛있네 맛있어 뭔가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야 맛있고 겉에 이렇게 땅콩 겉에 이렇게 땅콩도 있고 음 맛있어 맛있어 근데 왜 안에 딸기 시럽이 없지 안에 딸기 시럽이 없지 여기 보면 이렇게 딸기 시럽 있잖아 딸기 시럽 근데 막상 딸기 시럽이 없지 딸기 시럽 없는데 딸기 시럽 있긴 있어 딸기 시럽 있긴 있어 딸기 시럽이 잘 안보이는데 딸기 시럽이 있긴 있어 딸기 시럽 있긴 있어 잘 안보이긴 안보이는데 딸기 시럽이 있긴 있어 딸기 시럽 있긴 있어 아무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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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